본인은요 제가 이러한 무구를 잘 들일이 없어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잘 없는데 이 무구부터 손에 쥐어야 돼요 이 집안에 신줄이 너무 감겨있는 집이에요 할머니 중에 누가 무당이셨어요? 아니면 무당의 겸하는 삶을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안 쪽에는 사실 그런 계통이 저는 할머니 때부터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어머님 외가 쪽에서 무슨 뭐 하여튼 이상한 종교를 믿고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안 믿었어요 외가 쪽부터 이상한 종교를 믿었어요? 광적으로? 뭐 왜 뭐 이상한 종교가 뭐예요? 남녀 호랑교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는요 집구석에 사람 반 귀신 반 집구석에 사람 반 귀신 반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앞에 계신 분은 우선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돌아서면 옆에 사람이 스치는 건 맞겠지 근데 너 네 거가 어딨어? 자식인들 네 거야? 내 맘 알을까? 아니면 어디에도 편한 곳이 없어? 와이프 자리가 비어 있어 공실이야 한 번 꺾었어? 두 번 꺾었어? 응? 몇 번 꺾으셨어요? 두 번씩 첫 번째는 그냥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6세 해갖고 이혼해갖고 몇 년 안 살고 이혼해갖고 그때 애들 두 살 다섯 살이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두 번째 집사람을 만났는데 잘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고 했는데 딱 10년 살았어요 10년 살고 아팠어요 이제 하늘하나 가고 그때부터 그때가 제 48살인가 그때 됐는데 그때 직장 생활도 꼬이고 집사람도 쭉 꼬여갖고 제가 솔직히 그때 말할까 뭐 인생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아들 계시죠? 네? 자녀분들 중에 아들도 계시죠? 아들 하나 따라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조차도 말썽이 나요 지금 마음 못 잡아요 명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를 발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에 욕심이 없는 아이예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다른 밖에서 자기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데 남자애가 어릴 적부터 좀 그랬어요 애가 좀 뭐라카나 그런 기질에서 병원 또 몇 번 같이 타고 있는데 지금 또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나가서 좀 남자라면 남자 밖에서 생활 고생도 좀 하고 개인 이렇게 자립심을 키우고 독립심을 좋은 생각 좋은 행동에는 아예 요만큼도 안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지금 애가 근데 아니 그것조차도 저는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경찰서 사고도 안 치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생각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답답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 혼자 스스로 제 스스로가 지금 써 있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 진짜 저는 막 누가 툭 쳐보면 넘어가요 그냥 근데 근데 봐봐요 워낙에 이제 첫 마디가 얼굴을 대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 참 인생 억울하다 네 뜻대로 정말 안 풀린다 진짜 억울하다 사람이 나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게으름을 피는 것도 아니야 당신은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내가 몸을 다루고 기술 손끝에서 기술로다가 내가 밥 먹고 살지 펜떼 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반을 가지고 장사꾼도 못 돼요 그저 정실하게 내가 손끝에서 뭔가 기술 기계를 만지면서 이렇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아 저 그거를 한 몇 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제 세상에 맞았는데 그것도 뭐 지금 끝났으니까 근데 근원적으로 당신 아버지가 요절을 하시고 당신 아버지가 요절을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내가 부모님 형제분 중에 내 아버지가 아니면 외가를 보세요 분명히 분명히 미쳐서 광분해서 그 객사하거나 사고로 가거나 어 젊은 양반들이 둘이나 보여요 어머니 형제자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직계 형제만 형제가 아니에요 사촌도 형제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집안이 그래요 젊어 가신 양반이 두 분이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서열에 그런데 신의 바람이 불어와 지금 신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비정을 알겠니 어미정을 알겠니 고아 아닌 고아로 커야 돼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면 엄마 지금도 엄마도 몸단 요시지만 있고 하지만 그냥 남보기에는 저도 부모님보다 잘해요 엄마한테 잘하고 엄마도 저한테 해줄 만큼 하지만 나머지가 공허하죠 사실은 돌아서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솔직히 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제 말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누나 동생하고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집사람이 죽은 지 지금 6년째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신청을 했다가 그때는 진짜 몇 년간은 진짜 힘들었어요 집사람이 병에 걸려가셨어요? 네 진짜 그런데 이 집사람이 병에 걸린지를 한동안 몰랐어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알았는데 제일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는데 저 만나서 제가 그런 거 있다 해서 대구 카톨릭 댁 병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 2년간 다니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병이 손을 못 쓰기까지 한동안 이게 잠재적으로 모르고 넘어간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네 맞아요 병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1년만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알고 예방할 새도 없었다는 거야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해 그런데 있잖아 형제가 많고 집안이 이렇게 있어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이 여섯 형제가 있어도 신을 모시고 무당하는 거는 유독 나 하나고 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 무슨 내력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자손이 있어요 신줄이 있어도 가는 자손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그렇고 어머니처럼 당신이 어머니도 배우자를 둘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당신 역시도 내 옆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한테 다 영향을 끼치는 게 한불인데 이 외가에서 오는 이상한 신인데 이게 신이 아니라 내가 아까도 직구적에 귀신이 반이라고 지금 외가가요 뭔가 묘자리도 들쑥날쑥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외가 쪽하고 그렇게 안 좋아요 네가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적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외가 쪽에서 저희 외숙모도 그렇고 외삼촌도 아마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집에 신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외삼촌이 대구에서 서울에서 철학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외가의 신줄이요 똑바로 된 신줄이 아니에요 제자 모습을 보셨어도 제대로 위험있게 점잖게 제자질을 하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게 불만이 갖고 엄마한테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가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줄이 있는데 이게 점잖게 이렇게 제자가 돼서 가야하는 신이 아닌데 말하자면 귀신 나부라기인데 거기에는요 허주 잡신이 있어요 조상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동물연가도 있어 동물 동물 축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너 집에 신이 있어서 신바람이 있다 이것보다도 더 아래야 이 집은 완전히 당신의 외가의 선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후부터는 집구석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게 다 핏줄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집안은 신 얘기해야 돼 내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요령을 흔들지도 않고 신의 무구를 들지도 않아요 근데 당신 할머니 중에 누가 신이라고 안 합니까 집안에 뭐 신을 모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 이유가 나를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친가도 외가도 다 나한테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외가에서부터 너무 이상한 신이 발동이 되어 있어 이게 사람 조상 바뀌어서 오는 이런 신이 아니야 잡신이야 잡신인데 뭔가 일본에서부터 건너오는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제 때부터 선대가 이상한 종교를 이렇게 섬겨왔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엄마한테는 표현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한번 어머님의 조상부터 이상한 집안에서 이상한 외래 종교 이상한 근데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것 같아 이상한 종교야 맞아요 저도 그 종교에 대해서는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저희 어머님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상한 종교인데 귀신을 섬기고 축생을 섬겨 이 집안이 인간이 걔네들을 노예해야 지금 특히나 지금 자 어머니 이제 연세됐고 어머니 옆에 있으면 말하자면 되게 무서운 집이에요 저는 엄마하고도 안 맞아요 어머니 옆에 있으면 말하자면 귀신한테 살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신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상대의 조상이 힘이 있어서 내자손을 끌고 나간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의 조상이 힘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그 귀신한테 살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20 2025년도에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오는 그런 요괴 같은 거예요 이 집안에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종교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그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요괴를 섬겨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번 집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저는 저도 이런 계통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신주단지 모시는 게 그게 엄청 위험하고 뭐라 할까 그게 신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집에 또 신주단지 모신다고 저희 어머님이 농후에다 단지해갖고 했어요 그건 왜냐면 하다가 또 안 된다니까 더 나쁜 게 또 신주단지를 없애버리니까 그것도 더 나쁜 건데 또 뭐 어디서 또 말 듣고 또 이거 신주단지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자 결론은 결론은 이 집안에 먼저 조상이 이상한 잡기를 끌어들였어요 집안에 자 근데 먼저 이 끌어들이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왔던 잡기는 자손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지금 어머니 같은 분이 어느 무당이 이걸 잡기로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신이다라고 해서 신주를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게 구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잡기가 앉을 집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 신주단지가 그러니까 막 모셨다 내 모셨다 이건 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삭이고 잡신이고 우리나라의 신도 아니에요 이해하네 맞습니다 요괴 같은 거야 너희 선배가 그 지랄을 했어 근데 이미 끌어들였어 그 이상한 종교에 이미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어머니 이제 연세 있지 너 인간의 바람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 사실 네가 몸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몸 멀쩡한 진짜 무슨 혈액암처럼 온몸이 다 다 이렇게 족먹고 있어 몸땡이가 몸이 몸이 맛이 갔어야겠다 지금 온몸이 다 족먹고 있고 이제 너 갖고도 재미없어 이제 팔팔한 네 아들 자꾸 흔드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네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잡신을 테마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조상의 천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이거는 사살을 하든지 태워 없애든지 봉인을 하든지 잡신을 잡아야 돼요 지금 당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많은 게 있어도 갈 수 있는 사주의 무언가 코드가 맞는 자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거쳐서 당신을 거쳐서 아들한테 내려와 있는 형국이에요 물론 그거는 위에 왜같이 위에 선대해서 끌어들인 잡신이고 근데 이게 사람이라 볼 수도 없고 동물이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그리고 진짜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는 말이 저는 잘 솔직히 제자가 돼서 30년이 넘게 있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잡아가요 귀신 말 안 들으면 잡아가요 테마가 필요합니다 아들 잘 될까요? 답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까요? 답 없어요 우선 이건 조상한테 빌 일이 아니에요 잡신을 쳐내는 테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